괴산의 한 마을에 매년 수천 마리 까마귀 떼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 이후 나타난 현상인데,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K 이자연 기자입니다. 수백 마리 까마귀 떼가 하늘 위를 뒤덮습니다. 잠시 뒤 까마귀 떼는 전봇대 위를 점령하기도 하고, 인근 밭에 앉아 농작물을 쪼아먹기도 합니다. 까마귀 떼가 지나간 뒤, 과수원 바닥에는 노란 봉지와 열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아직 연글지 않은 복숭아엔 까마귀가 쪼아 만든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의 사과농장은 지난해 까마귀 피해로 나무를 모두 베어냈습니다. 인근 옥수수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옥수수묘의 크기가 모두 다른데요. 까마귀가 옥수수 씨를 파먹으려 새싹을 뽑아낸 탓에 일부묘를 다시 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올해 농사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까마귀 피해는 30여 년 전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의 괴산군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까마귀 떼가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과 동물 사체 등에 몰려든 까마귀가 인근 농가까지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 주민들은 괴산군을 상대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괴산군은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쓰레기 매립장에 까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동물 사체를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사체를 여기다 매립했는데 그것도 하반기부터는 위탁 처리해가지고 매립장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올해 까마귀 등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해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과거 30년간 까마귀로 인한 피해 보상금은 산정되지 않은 데다 이미 마을이 까마귀 서식지가 된 상황에서 음식 쓰레기와 동물 사체 반입 금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